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이자 예능계의 블랙홀. 미미로 탄생한... 이인입니다. 거의 이렇게 큰 예능에 단독으로 나온 건 처음인데요. 너무 긴장이 됐고요. 촬영하기 전날보다 지금이 떨렸던 것 같아요. 지금 또 괜찮습니다. 오늘 룩 한 번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사복입니다. 저는 다 사복을 해봐요. 그래서요. 어렸을 때 제가 집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뒤에서 만화 그리는 거 좋아했어요. 언니도 주제로만 만화 그리는 거. 미미 언니 평소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미미 언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미미 언니 말투라고 보시면 돼요. 대강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나 애국품 보고 내 말하는 거 못 알아들어. 지금도 못 알아들겠어. 근데 은지 언니가 해석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은지 언니가 같이 오래 있으면 알아서 들리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엄마들이 얘네들을 우리 말이면 알아서 맞아. 필러닝 노열? 필러닝 노열? 필러닝 노열? 언니 태국에서 태국 갈 때도 저랬네. 사와디카. 고아이프 숙가 빻길래. 사와디카. 사와디카. 효정 언니는 룩 선수의 하우스 앞에 가우스 밖에 모르지만 저는 고아이프 숙가 빻길래 고아이프 가우스 드렸어요. 정성이다. 공기 중. 정신 차렷하기요? 오늘 일하는 거야. 오마일러 포장 팍 해줘야 해요. 와.. 이오영. 고아이프 숙가 빻길래요. 셋. 히히히히 펀칫하니 히히히히히 아름다워. 또 이번엔 어디로 펼쳐진 지도 위로 빼곡히 그린 곳 네 맘껏 미루 날 닿아 네 맘껏 미루 날 닿아 10cm 이상 차이 나요 10cm 이상 차이 나요 유진이랑 양치랑 힘내요 그래도 승희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비슷한 승희와 함께 힘을 내보아요 저도 여기서 힘 내고 있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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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만남이에요 굉장히 두근거리고 또 많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다들 너무 털덜하고 성격이 좋아가지고 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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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철저히 제 위주로 저의 분까기 시절이 어떻게 나올지 그 시절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생일에 처음 해보는 경험을 촬영을 해서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편안하게 촬영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잘 나오리라 믿고 저도 본방사수 꼭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작법이 끝이 났는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방영 중에 이렇게 되지요. 여러분의 반응이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 크리들이 어떻게 봐줄지 정말 궁금하고 아마 크리들에게 익숙한 모습이 많이 공개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연예인 같은데 앞으로 방영 지금 나오는 방송에는 아주 친근한 모습에 나갈 테니 많이 많이 지켜봐주고요. 사랑합니다. 크리들 63 알아요. 왜그래요. 근데 나 아직도 보라보라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 나 진심이거든. 보라보라가 뭐가 있다니까? 보라색이어서 제가 보라보라라고 기억을 하는 건지. 네 뿅뿅 지구오락실 매주 금요일 밤 8시 50분 방송하니까요. 미미랑 꼭 만나요. 안녕. 본방사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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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